주최를 하면서 말이죠. 장정구가 반드시 이겨야지 권투 불모인 대전의 불이 일어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대전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프로박싱의 운명이 걸려진 그런 시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수가 소개됩니다. 아팠타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챔피언 24전 22승 2패 13패의 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48.98kg 1m 68cm입니다. 이제 거전에 나서는 장정구 선수가 소개됩니다. 장정구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1선 20승 1패 국회의 전쟁을 갖고 있는 장정구 선수, WBC 라이트 프라이급 사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살, 사바타 선수는 24살입니다. 자, 이제 조심 오르베카 씨가 경기를 이렇게 깨끗이 경기를 하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다킹에 대한 주의,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장정구 선수가 세계정상 탈원에 나서는 첫 공이 올리겠습니다. 어글려서 1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파이티매치, 챔피언인 사바타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의 경기를 이곳 대전 충무 체육관으로부터 직접 중계방송 해드립니다.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 파란색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사바타 챔피언입니다. 오뚝선 자세 사바타입니다. 외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레프트를 툭 던졌던 사바타, 라이트를 던졌던 사바타입니다. 사바타는 왼손잡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거리를 두고 싸우고 있는 장정구, 1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머디를 공격했던 장정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접근자로 시도했던 장정구입니다. 들락달락해보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레프트 크게 허치는 장정구, 살짝 빠져나가는 사바타입니다. 1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투 치고 들어왔던 사바타입니다. 1회전부터 사바타가 조금 다가서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오뚝선 자세 사바타입니다. 서서히 거리를 좁히고 있는 장정구,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버디브로였습니다. 장정구, 오뚝선 자세 사바타,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 사바타는 카운터를 노리는군요. 역시 카운터 전문의 왼손잡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저 카운터에는 장정구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스트레이트는 아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웨빙해보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WBC 라이트 프라잉업 타이트 매치. 챔피언인 사바타 선수와 도전자인 장정구 선수의 경기입니다. 라이트로 툭 던졌던 사바타. 사바타는 왼손잡입니다. 레프트 던지는 사바타입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였습니다. 장정구, 러킹모션 섬에서 장정구 밀고 돌아갔었습니다. 키스볼 돌았던 장정구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사바타. 일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킹모션 섬은 장정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장정구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돌아줘야 되지 않습니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이죠. 왼손잡이와 싸울 때는 왼주먹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돌다가는 레프트의 카운타를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로 툭 던지는 사바타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라이트로 치는 장정구. 그러나 러프트 라이트 받아치는 사바타. 공격하고 있는 사바타입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아주 기습적인 떼쉬였어요. 네, 아, 사바타의 기습이었습니다. 큰 펀치였어요. 머리 공격하는 장정구. 그러나 밀고 나오는 사바타입니다. 네, 아주 만난 찬스입니다. 크게 휘두르는 사바타입니다. 아주 빗나갔지만 호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죠. 네, 더 아파. 라이트로 치는 장정구. 장정구 선수의 기습. 맞으면서 다시 받아치는 사바타의 모습. 네, 저런 기습적인 공격으로서 균형을 깨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우뚝선 자세의 사바타입니다. 라이트로 치고 있습니다. 라이트로 치고 있습니다. 네,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오일룡 씨. 네. 사바타의 그 카운터는 참 날카로운 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주 그 장정구 선수도 말이죠. 네. 의욕적인 그런 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각오 아주 냉철한 그런 대시가 있었는데 역시 완만하게 들어가다가는 상대방의 레프트 앞 하나 말이죠. 라이트로 스트레이트를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회전부터 장정구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서의 당선을 낸 장정구입니다. 그러나 레프트를 쭉 받았던 사바타입니다. 우뚝 서 있는 자세. 사바타. 레프트 라이트 치고 들어가는. 레프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레프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받아치는 사바타. 레프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장정구. 계속 받아볼 수 있는 장정구입니다. 레프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듯 호되게 몰아쳤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아주 장정구 기습 아주 좋았습니다. 네, 상대방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장정구. 레프트 완만하게 받아치는 사바타였습니다. 장정구의 기습에 이은 라이트. 더 단발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도전자 장정구.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체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인 파나마의 사바타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의 경기입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2회전에서 타이틀 매체만 몸을 조금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처를 빠빠시 세우는다. 다시 레프트 쳤던 장정구. 가드도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기습을 들은 장정구. 장정구. 가이트로 받을 수 있는 사바타였습니다. 1, 2 치는 사바타. 이번엔 들어가다가 맞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치는 사바타입니다. 위, 라이트 치는 장정구. 장정구 넷치. 다시 홀딩하는 사바타. 장정구가 다시 들어가는 게 붙드는군요.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아주 좋은 것을. 라이트 크게 치는 장정구.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아요. 다시 위로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옆으로 던지고 있는 사바타입니다. 무심 오르뎅까지 조선으로 끝났습니다. 장정구의 중원을 보냅니다. 장정구 선수에게 중원을 보내주겠습니다. 다시 라이트가 오는 장정구. 다시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사바타. 다시 라이트 치는 장정구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허치는 사바타. 계속 거리 좁혀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좌우로 돌고 있는 사바타. 다시 라이트로 톡톡 던지는 사바타입니다. 너끈 못 전하면서 접근전을 실혀하고 있는 장정구. 장정구 선수의 오른쪽. 후목으로 뛰고 있는 사바타입니다. 장정구 선수가 아주 지능적인 그림책하고 있습니다. 주심 오르뎅까지 주의를 잘 줬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어일령씨. 2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장정구 선수가 아주 깡다고가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타트가 아주 잘 됐습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3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크 파이트맨치. 챔피언형 사바타 선수와 도전전 우라카의 장정구 골핀 경기입니다. 주심도 사바타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장정구 선수에게 골핀 빗말라고 주의를 중이십니다. 프린치 프라이크 파이트맨치.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말이죠. 프린치가 벌어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3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에 다가서 보이는 사바타. 라이트로 폭탄지는 사바타 선수입니다. 럭킹 모션에서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 선수와 똑같은 자세로 취해보는 사바타입니다. 장정구 선수와 똑같은 자세로 취해보는 분역. 라이트로 조정은. 5 장전구입니다. 장전구 선수가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다시 박스됐습니다. 하나하나 침착하게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약간 라이트 치는 장전구 약간 비틀하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치됐습니다. 3회전 잘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장전구 선수 사바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장전구입니다. 라이트 깨어치는 사바타입니다. 프렌치됐습니다. 다시 박스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드 파이터 매치를 통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전구 머리를 대줬던 사바타입니다. 레프치는 장전구 원투치는 사바타 머리 공격하는 장전구입니다. 머리 좁혀 들어오면 장전구 로프를 넘기고 있습니다. 주접받았습니다. 사바타 주접받았습니다. 머리 공격하는 장전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장전구 넷시에 들어갑니다. 라이트 치는 장전구. 비틀 거리를 잡고 왔다. 장전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장전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전구. 양을 주접하는 장전구입니다. 배렐 공격하고 있는 장전구 선수. 다시 빠져나오면서 봤다. 레프트 라이트 치는 장전구. 레프트 치는 장전구. 라이트 치는 장전구. 원투적인 장전구. 로프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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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오케이, 렛츠 고. 더러워, 다운. 다운.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콜. 콜. 약 4천의 많은 콘서팬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통쾌한 K여승을 거뒀습니다. 오인용씨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제 한국프로권투가 11연패 늪에서 허덕이는데 장정구 선수가...